해커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 편입니다. 57회 기출문제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지금 병마사 여진 나오고 있고요. 여진 추장 더위드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구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해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 조공 바칠 겁니다. 이거 성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진과 구성이 언급을 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동부 구성입니다. 고려시대 얘기가 되겠고요. 고려시대에 여러 대회 관계가 있었죠. 처음에 여진, 거란과 여진과 전투를 하고 그 다음에 몽고와 전투하고 마지막으로 외구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시기별로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구별해서 시기를 설정을 해주시면 될 텐데요. 뒤쪽에 보니까 귀주대첩 언급되는 이 시점은 거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별무반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고병 위주였기 때문에 기병 위주의 여진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진을 몰아내는 데 주축에 섰던 윤관이라는 분이 윤관이 별무반의 건립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이 별무반 덕분에 여진을 몰아내고 여진이 들어왔었던 그 땅에다가 동부 구성을 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진이 반환을 요청하면서 조공을 바치겠다. 우리 들어와 살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요청을 우리가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부 구성을 베이스 삼아서 나중에 여진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금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어떤 베이스 캠프로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중에 금과 사대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 그때 있었던 고려의 기득권층들은 전쟁보다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사대관계를 택하게 되죠. 금과 사대를 추구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문벌 귀족이었던 이자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여기 라로 골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나에 해당하는 4번이 되겠죠. 고려시대 대외관계 문제가 꽤 자주 이렇게 언급이 될 수 있는데 거란과 여진과 몽고와 외구가 순차적으로 나오고 이걸 각각 몰아내고 일어난 일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시대적으로 한번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겠어요. 12번입니다. 밑줄 그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이 왕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연호를 사용을 했고 백관의 공복을 제정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준풍 연호하고 백관의 공복을 정했다라는 데에서 이거 우리가 고려의 광종인 것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광종의 업적에서 백관 공복 지정하고 준풍 연호 사용 같이 묶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있는 광종의 특징이 바로 나옵니다. 이쪽에 바로 나오니까 찾아볼게요. 1번 12목의 지반관이 파견되었다. 12목이 나오면 성종입니다. 고려 성종이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과거 제도를 도입하는 게 광종의 업적이죠. 광종 시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광종의 업적을 준풍, 쌍기 그리고 아까 전에 봤었던 여러 업적을 같이 묶어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면 백관의 공복 제정 같은 거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광종 때 여러 가지로 정리를 좀 많이 하죠. 3번 대장도감에서 팔만대장경이 간행되었다.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은데 초반의 업적이랑 지금 후반의 업적이 좀 섞이고 있어요. 이거는 팔만대장경은 우리가 몽골을 몰아내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후반입니다. 이건 고려 고종 때 해당했던 얘기고요. 홍건적을 격파했다. 홍건적은 홍건적이 나오는 시기도 상당히 후반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요. 여기 두 시기는 같은 시기가 되겠습니다. 공민왕 시기입니다. 국경지대에 있었던 홍건적을 격파하고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의 책임자가 되어서 불법적으로 땅을 빼앗거나 노비가 되거나 했던 사람들을 원상복귀 시켜주는 이런 건 공민왕 시기에 일어나는 일이죠. 13번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양계와 5도에 사용되는 비용 나오고 있고요. 양계 5도 지금 나오고 있고 은병이 나옵니다. 은병. 은병 언제 썼던 돈일까요? 은병은 이렇게 생긴 표주박처럼 생긴 은으로 만든 돈인데요. 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은병을 화폐로 썼던 시기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숙종 시기에 주전도감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러 가지 화폐를 주조를 하는데 조금 고외권 화폐로 은병을 썼던 적이 있었고 5도 양계가 나오는 데에서 이걸 한 번 더 고려시대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고려시대의 특징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백동화를 주조하는 전환국의 기술자. 전환국이라고 하면 근대의 시기입니다. 근대. 근대 시기고요. 우리가 근대화 추구하고 있었던,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니까 이거 아니고요. 신해통공의 소식에 기뻐하는 난전상인. 신해통공이 뭐냐면 난전이라고 하면 일종의 노점이에요. 정식으로 허락받고 장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전까지는 시전상인한테 급난정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난전을 협파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건데 정조가 이제 그거를 없앤 거죠. 신해통공. 누구나 원하는 자 장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줘서 난전상인이 기뻐하고 있겠죠. 이건 조선정조 때 얘기니까 여기도 아니겠고요. 불법적인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의 관리. 경시서의 관리가 나오는 게 고려시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3번을 찾아주시면 되시고 담배, 인삼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의 후반이 특징이고요. 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전문적으로 광산을 운영하는 전문 경영인이 나오는 것도 조선시대 후반의 일입니다. 둘 다 조선 후반에 어떤 상품화폐경제가 발전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답을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답에서 여러 가지 시기에 경제 모습이 겹치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오른 것은 어떤 시기인지 사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종이 강화에서 환도할 적에 강화도에 있다가 환도, 수도를 돌려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고려시대에 원나라하고 항쟁했었던 시기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또 결정적인 단어들이 나옵니다. 신의군이 나오고요. 승화후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의군이라는 단어에서 이거 삼별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삼별초가 자별초, 우별초하고 신의군을 합쳐가지고 삼별초라고 하거든요. 승화후라고 하는 사람을 옹립을 하고 반역을 도모했다. 항복을 하지 않고 환도하는데 찬성하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항전을 했다라고 하는 삼별초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삼별초 황쟁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이거 이후에 나타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네요.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이거는 이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전에 맨 처음 초창기 버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아닙니다. 묘청이 칭제건원과 금국정벌을 주장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나오는데 이 시기 이전입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다 이전 시기가 나오고 있네요. 김방경의 군대가 탐라에서 삼별초를 진압하였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삼별초가 계속 항전을 했지만 결국 계속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제주도 탐라에서 진압이 되거든요.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최충헌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이것도 압식의 얘기니까 아니고요. 경대승이 정중부 등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이 무신정권 관련된 얘기인데 이것도 압식의 일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네 15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사진과 같이 정보가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이것이 왜 3점이냐면 시기가 겹치는 게 나오고 원래 사찰이나 탐 나오는 게 좀 어렵습니다. 이 시기를 특정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대신에 헷갈리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대신에 여기 앞에 사료에서 힌트를 많이 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이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다.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최고, 옛고자 써가지고 가장 오래된 거는 안동의 봉정사의 극락전입니다.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물어보고 있는데 공민왕 때 지붕을 크게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연대를 알 수가 있었다. 우리가 뭔가를 고치게 되면은 언제 누가 왜 고쳤다라는 거를 저기 지붕이나 이런 데에 기록을 해놓게 돼 있어요. 그게 상량문입니다. 이거를 봐서 우리가 확실하게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 안동의 봉정사가 되겠는데 이거는 하나의 건축의 특징을 또 힌트로 주고 있어요. 기둥이, 기둥 위에만 뭐가 이제 벌집처럼 생긴 공포가 있는 주심포 양식이다. 주심포, 다심포 들어보셨잖아요.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으면 주심포고요. 사이사이에도 있으면 다심포가 됩니다. 그래서 모양적인 힌트를 또 주고 있고 지붕이 맞배 지붕이다. 사실은 여기 앞쪽에 가장 오래된 목적 건축이다. 여기에서 이미 이게 봉정사 극락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이 사진으로만 보고 구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밑에 대신에 이런 게 나와요. 이게 어디다 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봉정사 극락전 일단 1번이고요. 보은의 법주사 8상전, 구례 화엄사 각황전, 이런 거는 이제 조선시대 거가 되겠어요. 조선시대 거고 수덕사의 대웅전이랑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이고 고려시대 건데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이거 고려시대 건데 둘 다 고려시대 거고 수덕사 대웅전은 고려시대면서도 주심포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거랑 이거를 건축의 형태만 보고 구별한다고 하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 문화유산은 사진을 봤을 때 구별할 수 없는 것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것들도 나오는데 그럴 경우에는 너무나 대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 만한 유네스코이거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도 체크해 놓으시면 문제를 푸실 때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오른 것은 밑줄 그은 방안 역사신문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관학진흥에 힘쓰고 있다. 여기 지금 반대말이 나오고 있어요. 관학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교육이 되겠고 사학은 말 그대로 사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관학진흥을 하기 위해서 사학이 너무 흥하니까 관학을 거기에 맞춰가지고 흥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진흥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것들을 지금 해서 이 관학을 진흥시키려고 하고 있다. 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가지 방안을 추가로 마련을 했다라는 신문의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관학을 진흥하기 위해서 했었던 정책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양현고를 두어서 장학기금을 마련했다. 장학금을 주는 거죠. 양현고 일단 답은 1번이고 예종 때 하는 일입니다. 예종 그러면 관학진흥책이 아닌 거가 나머지 4개가 되겠죠. 서원을 세웠다. 이거 조선시대고요. 조선시대고 초계문신제 정조임금이 하는 겁니다. 이것도 조선시대네요. 시기가 지금 고려가 아닌 겁니다. 전부 다 만권당을 설립을 해가지고 원나라의 학자들과 교류하게 했다. 고려는 고려인데 이거는 관학진흥이라는 관계가 없어요. 고려 말기에 충선왕이 하는 겁니다. 원나라 학자하고 교류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죠. 경당을 설치해서 청소년에게 글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특이한 내용이 나오죠. 경당은 고구려 겁니다. 교육제도 관련된 것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시기별로 대표되는 교육기관과 성격을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죠. 17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천목을 좌명공신에 봉한다는 녹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천목은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힌트가 나옵니다. 제2차 왕자의 난 당시에 블라블라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겠죠. 두 번의 왕자의 난으로 마침내 왕에 오른 사람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에 왕자의 난과 관련된 공신을 책봉한다는 내용이 있는 유물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태종 이방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네요. 이방원의 업적입니다. 과전을 협파하고 직전을 설치했다. 이 직전, 과전 나오는 것은 땅인데요. 신하들에게 주었던 것 중에서 현직, 전직 관리에게 전부 다 땅에 수조권을 준다. 이런 내용을 아마 배우셨을 텐데 땅이 모자라게 돼요. 현직 관리하고 전직 관리한테 다 주게 되면 점점점점 땅은 한정돼 있는데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과전, 옛날에 전현직 관리 다 줬던 거 협파하고 지금 현지 관리하고 있는 사람만 받아가라 라고 세금 제도를 바꾸죠. 토지 제도 바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조가 될 테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더 뒤에 나오는 사람이고 최무선의 건의로 화통도감을 두었다. 이거는 고려시대 고려 말기 시기에 전쟁과 관련된 얘기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어영청을 중심으로 북벌 추진한 사람은 효종입니다. 효종 왕권 강화를 위해서 6조 직계제를 실시했다. 이게 태종의 업적인데요. 6조 직계제는 2부, 예부, 호부 이런 6조에서 올라오는 거가 바로 왕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한 라인으로 왕한테 올라가는 거라서 의정부가 있기는 하나 굳이 논의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왕한테 바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의정부가 있긴 하지만 상당히 힘이 약화되고 왕한테 바로 보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왕권이 올라갑니다. 6조 직계제를 하면 왕권이 올라가고 나중에 태종 뒤에 임금이 된 세종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의정부의 기능을 확대시켜서 정승들하고 모든 걸 상의를 해요. 의정부 서사제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왕권이 약해진다기보다는 신권이랑 왕권이 조화를 좀 이루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답은 4번이고요.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을 편찬했다. 이거는 성종의 업적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섞여 있는데 태종의 업적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종 이방원의 업적 6조 직계제하고요. 그리고 호패도 만들고 전국의 팔도를 정리하는 사업 같은 거 진행을 합니다. 그런 거 쫙 정리 한번 해 주시고요. 18번 보겠습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무슨 사건이 있는지 사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김종직 동그라미 김종직의 자는 개혼이고 쭉 나오는데 호학 중에서 제자 중에 김일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직업이 사관이었어요. 역사 기억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연상군 때 이 연상군 때 유자광이랑 이극돈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주도해가지고 이 사건이 났다. 그때 김종직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도 그 화가 미쳐서 부관참시당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에서 김종직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적의 취급을 받아서 부관참시 무덤을 파헤쳐서 목을 뱉다라는 거예요. 역적의 준하는 벌을 받은 겁니다. 어떤 사건이었길래 연상군이 굉장히 분노해서 일으킨 사건이 되겠죠. 자 김종직과 김일손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일손은 사관이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이었던 김일손이 이 기록에다 이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자기 스승님이 지었다는 어떤 글의 내용을 실록에 실으려고 했었던 거죠. 기록을 하는데 김종직이 지었던 조의재문이라는 글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초한지라는 또 중국의 역사서가 있죠. 이 초한지에 보면 초나라 항우가 의제라고 하는 황제를 살해하고 황제의 자리를 찬타라는 거에 대해서 의제한테 조의를 표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있는 글인데 그걸 이제 후학 중에 김일손이 요거를 이제 실으려고 했었던 거죠. 이거가 사실은 순수하게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조카에게서 왕위를 찬타를 했었던 세조를 은근히 비난하는 내용이다. 라고 유자강이랑 이극돈이 연상군에게 얘기를 한 거죠. 여기에 분노한 연상군이 이거랑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쓸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가에 해당하는 사건이 될 텐데 우리가 조선시대 배우면서 땡땡 사화라고 하는 거 크게 4개 배울 거예요. 이 4개의 땡땡 사화 중에서 선비가 크게 화를 입었다는 땡땡 사화 중에서 가장 큰 2개의 사화가 다 연상군 때 있었습니다. 이거 첫 번째 사화였고요. 그래서 이제 세조를 비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글이다 라는 거에 분노한 연상군이 처음에 일으켰었던 이 가사건은 무호사화입니다. 옛날에 이 사화 외우려고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연상군이 분노해서 무어라 해가지고 무호사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외우기도 했었죠. 참고하시고 그래서 보기를 보니까 바로 2번으로 답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 뭔지 한번 볼게요. 개유정난의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이 배경으로 일어난 거는 아니죠. 수양대군의 이 개유정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정공신의 위훈 삭제를 주장했다. 위훈은 가짜 공로입니다. 각자 공로를 받은 공신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공을 세운 것처럼 이제 위공신록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지적하면서 그걸 삭제해라 라고 요구했었던 아주 깐깐한 선비가 있습니다. 이 사림 중에서도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광조. 조광조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공신들의 상당한 공격을 받았겠죠. 조광조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나올 텐데 일단 여기에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유니 밀파가 제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것도 이 사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거는 명종 임금 때 일어난 일이고요. 명종과 인종 사이에 지지세력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윤원형을 중심으로 하는 일파가 있고 윤임을 중심으로 하는 일파가 있는데 서로 이제 성씨가 같다 보니까 대윤, 소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싸웠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은 아니가 되겠고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부분이 여러분 나중에 역사 배울 때도 상당히 어렵게 될 텐데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이 있어요. 정당이 나뉘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정치, 붕당 정치 싸움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선조 시기에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의 계기가 되는 사건은요. 세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원인이 됐어요. 세자를 올리는 이 사건을 건져의라고 하거든요. 건져의 사건이 계기기 때문에 이것도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각 지역 출신 가운데 서울에 살면서 벼슬하는 자들의 모임을 경제소라고 합니다. 서울에 사니까 서울 경자를 지금 쓰겠죠. 경제소에는 고향에 사는 유력자 중에서 강직하고 명석한 자들을 선택해서 땡땡땡에 두고 향리의 범법 행위를 규찰하고 풍속을 유지했다. 향리, 향리가 뭔가요? 그 지역의 유지 같은 사람들이죠. 이 향리계층들이 주로 이제 사또를 보좌하는 이방이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또 가를 설치하고 향임을 둔 것은 맡은 바를 중히 여긴 것이다. 수령은 임기가 정해져서 늘 바뀌니까 백성의 일을 제대로 케어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쓴다. 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수령의 눈과 귀 역할을 해준다. 워낙에 이 수령들은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수령 옆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에 대한 기구가 가기구라고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소가 나오면 경제소가 나오고 향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세트로 나오는 기구가 있습니다. 유향소입니다. 유향소를 기억을 해두시고 보기 한번 찾아볼게요. 주세봉이 처음 건립했다. 이건 서원입니다. 백운동 서원이죠? 아닙니다. 좌수와 별감을 선발해서 운영했다. 사실 이게 정답이에요. 유향소에서 좌수하고 별감이라는 걸 뽑아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향리들을 이제 이렇게 케어하는 어떤 집단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했다. 이거는 향교입니다. 향교예요. 대성전을 세워서 성현의 제사를 지냈다. 대성전. 이건 성균관입니다. 지금 서울의 해와동에 성균관대학교가 있어요. 성균관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아직도 공자님한테 제사 지내는 대성전이 있고 명륜당도 있어가지고 공부하는 장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균관 얘기하는 거고요. 흥선대원군이 대부분 철폐했다. 이거 서원이죠. 전국적으로 천 개가 넘었다라는 서원을 대원군이 협파를 해서 47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리게 되죠. 정답 2번이고요. 경제서와 유향서에 대해서 이 문제에서 정리할게요. 20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밑에 사진도 쭉 나와 있을 텐데 힌트를 찾아볼게요. 세조대 만들었고요.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리석으로 만들었다. 탑의 각 면에 부처, 보살, 천인상이 새겨져 있다. 이런 게 다 조각돼 있으면 굉장히 화려하겠죠. 이 탑 근처에 살았던 박지원, 이덕무 등이 서로 교류하면서 백탑하라고 부르기도 했다. 백탑. 하얀 색깔인가 봅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힌트가 지금 나왔어요. 일단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백탑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두 개는 지울 수 있겠고 이건 다보탑이잖아요. 다보탑은 신라시대고 경주에 있는 거니까 이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건 아니고 그럼 1번과 2번 중에 하나일 텐데 주변에 조각이 새겨져 있다라는 힌트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1번을 찾아내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정보를 조금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풀기 쉬운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일단 답이 1번인데요. 백탑파. 이 백탑. 탑파. 이것 때문에 이게 서 있는 데가 지금 공원이거든요. 그 공원을 탑골공원 또는 이걸 음차해가지고 파고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파고다 공원이라고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입니다. 3.1운동의 시발점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장소가 될 텐데 대리석으로 만들었다라는 힌트가 지금 나왔어요. 여기 사진이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대리석은 산성비를 맞으면 좀 깎여나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1운동 발상지인 탑골공원 안쪽에도 이 탑에 케이스를 씌워놨어요. 유리 케이스를 씌워서 비를 맞지 않도록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번으로 답을 골라볼 수가 있겠고 2번 같은 경우 이거는 백제탑이고요. 익산의 미륵사지에 있는 탑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보탑이고 4번과 5번에 해당하는 4번에 해당하는 거 정림사지 5층 석탑이고 이거 백제탑입니다. 이거는 이게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는 영광탑이라고 발해의 겁니다. 5답은 일부러 헷갈리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왔을 때 사진을 한번 쭉 정리를 해놓으면서 문화유산은 많이 봐놓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이거 눈에 익혀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1번 같은 경우 헷갈릴 수 있는 게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1층 끝머리에 이거랑 거의 똑같이 생긴 탑이 있어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 탑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그게 이거보다 먼저 시기에 만들어진 탑이겠죠. 굉장히 화려한데 고려시대 양식 갖고 있습니다. 고려 말기에 원나라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탑인데 그 탑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비슷하게 크고 화려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20번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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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